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어디 책이나 인터넷 정보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 경험상 나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또 수많은 신생아들을 만나면서 아기들한테 이렇게 좀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하는 부분이 육아의 이론과 특별히 대치되지 않을 때 제가 그것을 좀 엄마한테 활용해 보셔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만의 팁?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분은 아기의 변비 때문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윤진정님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은 아니지만 신생아 키우면서 답답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34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초산맘입니다. 아기는 출생 당시 3.6kg로 태어나서 오늘 5kg 정도 되었어요. 진짜 잘 컸네요. 잘 먹는 애기네요. 그렇죠? 저는 모유수유 중이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비타민 D와 유산균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20일째부터 집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집에 온 후 3일 만에 묽은 변을 보았고 네, 이 묽은 변은 모유수유 변이죠. 모유수유 변은 원래 좀 묽어요. 그래서 어른들 눈에 봤을 때 어? 이거 물변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더기가 몽글몽글 있고 묽은 변이 바로 모유수유 변입니다. 그러니까 묽은 변을 하루에 6번, 7번, 8번 이렇게 싸는 게 아니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를 가지고 설사변으로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 12일째 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모유를 먹는 아기들은 변을 일주일째 못 볼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하루하루가 갈수록 아기가 먹는 양이 줄고 소아과에 가도 별다른 처방이 없어 답답함이 커집니다. 그렇죠. 아기가 변을 못 쐈으니까 당연히 밀어내기가 안 되니까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분유수유 하시는 분이나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아기가 갑자기 안 먹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변은 언제 쌌나요? 그러면 3일 전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변을 잘 못 사면 뭐 며칠에 걸쳐서 한 번씩 싸도 먹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간혹 일주일이 넘어가면 먹는 양이 약간 줄기도 해요. 소아과를 여러 군데 가보기도 그렇고요. 소아과는 출산한 병원 소아과로 두 번 갔고 처음에는 장마사지를 해주라고 하셨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가루로 된 유산균 약을 하루 세 번 처방해 주셨고 분유를 보충하라고도 하셨고 새끼손가락에 오일을 발라서 관장을 30, 40분 정도 해보라고도 하셨어요. 관장은 제가 겁이 나서 못하고 있고 분유는 180 정도로 먹어야 할 아이가 네, 180 정도를 먹는다고요? 분유를요? 왜요? 30에서 40 정도 먹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모유도 그렇고요. 자, 5kg 아이가 180을 먹는다고요? 너무 많이 먹는 건데 이거 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엄마 잘못 적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5kg 정도 된 아이가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들은 100에서 120, 많이 먹어도 120이죠. 120을 먹어야 소아가 좀 편하게 되고 수요텀이 너무 길지 않아서 오히려 하루 총량이 높아요. 180을 먹는 아이들은 8kg 아이들의 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모유도 그렇고 집 근처라면 책에 나온 홈페이지가 좀 다른데 저는 책을 쓴 적이 없는데 네, 엄마 저는 책을 아직 쓰지 않았어요. 지금 쓰고 있지요. 빨리 출간을 해야지. 네, 쓰고 있는데 바빠서 완성이 안 되네. 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셨어요. 그죠? 소아과도 가보고 분유도 먹여보고 또 관장도 마사지도 해보고 유산균도 먹여보고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지금 효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생후 한 달 된 아기들은 이렇게 좀 잘 누워있죠. 이렇게 잘 누워있어요. 그러면 엄마 우리도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잘 누워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변비가 걸려. 변비가 걸려. 그래서 아기들이 잘 누워있다고 이렇게 누워있고 또 뭐 영유 방지 쿠션들이 이렇게 누워있고 계속 누워있다 보면은요. 아기들이 변이 이렇게 중력 방류로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변비가 종종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아침 배변 훈련하는 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변비라고 제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누르고 변비 뭐 이렇게 치면은 글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아침 아침 배변형 아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변비를 좀 어떻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그 댓글에 고정으로 이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우선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기들이 오래 누워있는 만큼 변비가 진행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셋째의 경우에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셋째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아이는 한 달 동안 밤에도 이제 여러 번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침에 제가 변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줬어요. 그럼 아침에 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면 훅 변을 보고 나서 하루 종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다시 변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밤새 잘 먹고 아침에 변을 보고 이런 스케줄을 제가 갔는데 변을 아기가 쏴주면 당연히 닦아줘야 되겠지만 아기가 잘 안 쌀 때는 엄마가 조금 싸는 거를 변을 보기에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을 계속 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오전에 한번 변 보고 저녁에 한번 변 보는 여섯 살 남자아이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변을 항상 봐요. 그리고 엄마들이 지금만 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장이 좀 짧고 이런 아이들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아침에 고구마랑 이렇게 계란이랑 이렇게 주면은 먹다가 갑자기 핵 구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생각해보죠.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가 변을 봤나? 안 봤어. 그럼 이제 밀어내기가 안 돼서 위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소화기관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둠 변보자 변보자 해서 제가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좀 두드려주고 하다 보면 변을 보고 나면 먹는 게 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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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지네고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움직임이 없고 자기가 발을 막 이렇게 굴러서 장을 흔들 수도 없고 이제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비가 옵니다. 어른들도 운동하지 않으면 자꾸 잔병감이 느껴지고 변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주라고 하냐면 아기를 세워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워서 안아주기가 엄마들이 힘드시잖아요. 손목도 아프고 그러면 아기를 이제 신생아를 안을 수 있는 아기띠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뭐 천아기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안으세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자 안아서 자 밑에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 애기를 엉덩이 부분을요. 이렇게 다리를 쭉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고 양말 떨어졌다. 구부려줘. 구부려줘. 구부려줘가지고 네. 애기를요. 종아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다 앉혀. 그럼 엉덩이가 밖에 나오죠. 그럼 엉덩이가 밖에 나오면 이 엉덩이 부분이 항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밑에서 둥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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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마 이거를 아주 살살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그냥 둥가둥가 그냥 텅텅 텅텅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그럼 빠르게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흥분하죠. 천천히. 2박자로. 이렇게 하거나 자 아기띠로 메면은 엄마한테로 배가 압박되잖아요. 이렇게 붙었으니까 배가 압박된 상태에서 밑에서 그러면 항문이 움찔움찔 자극이 돼요. 움찔움찔 자극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변이 주민발로 퉁퉁퉁퉁퉁퉁퉁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기가 똥을 안 싸면 오전에 아기띠를 안고 한 시간 동안 그냥 TV 앞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냥 서서 이렇게 둥가둥가 치면서 애기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둥가둥가 치면서 똥을 쌀 수 있도록 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변을 훅 봐요. 그래서 너무 변을 안 싼 애기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한 작정하고 한 시간에서 한 두 시간 정도 변을 쌀 때까지 좀 요구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그렇겠는데도 안 쌀다. 그럼 오후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변을 좀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아기의 엉덩이 이렇게 두 쪽이 있잖아요. 두 쪽이 있으면 이 두 쪽을 합스 모양으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지금 두 손으로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엉덩이 이렇게 쭉 빼서 종아리 잡아서 허벅지랑 엉덩이가 쭉 나오게 해주고 여기서 엄마가 자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넘는 거야. 기저귀 요기 요기 안으로 요기를 딱 풀러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고 오일이나 로션을 듬뿍 발라요. 듬뿍 발라요. 그래서 엉덩이 관략근이 항문이 움찔움찔 움직이게 그래서 세게 조금 세게 엉덩이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러면 장마사지가 됩니다. 그럼 관략근이 모아졌다 벌어졌다. 모아졌다 벌어졌다. 모아졌다 벌어졌다 하죠. 요렇게 또 막 몇 시간씩 하지 말고 한 5분만 5분만 해주고 좀 있다가 오후에 또 한 번 해주고 그리고 또 두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쪽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기를 데리고 와서 다시 이쪽으로 안아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안고 또 여기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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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주고 나서 네. 애기가 잘 잘 때는 눕혀놓으세요. 또 하루 종일 안고 있지 말고 힘들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눕혀놨다가 또 애기가 좀 잘 자다가 또 배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빨개졌다 하얘졌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또 엄마가 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만에 쌀 거예요. 변을 쌀 거예요. 변을 쌀 거예요. 아셨죠? 네. 지금 이제 엄마가 주신 질문에는 애기가 모유랑 분유랑 섞어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유랑 분유랑 섞어먹고 있으면 사실 변이 좀 딱딱하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유만 먹는 아이들은 알려진 것에 따르면 이제 한 3주 정도 변을 안 싸도 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은 없어요. 먹는 양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애기를 종종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기를 때 젖을 물리고 나서 항상 세워서 두고 세워서 엄마랑 눈 맞춤을 하고 이렇게 눈 맞춤을 하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트름하고 많이 세워놨어. 많이 세워서 눈 맞춤하면서 놀다가 애가 이제 졸려하면 그때 눕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뭐 변은 잘 쌌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들 이 팁을 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보면은요. 정말 먹는 건 먹는 거대로 걱정 싸는 건 싸는 것대로 걱정 그죠. 뭐 하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싸는 것만으로도 참 평범한 일상인데 그것조차가 힘든 게 신생아 키우기예요. 네. 엄마들 힘내시고 아기가 또 똥 싸면 변 싸고 나면 변 보고 나면 표현을 막 계속 바꾸네 변을 보고 나면 다시 잘 먹고 할 거니까 네. 엄마 힘내시고요. 다행히 아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운다는 표현은 없어서 저도 보면서 그래도 좀 안심했거든요. 힘내시고 네. 아기 또 오늘 하루 잘 키워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엄마들과 아기들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